Hey, what's up? 개구리할 영어 스쿨 발음 전문, Gabrielle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국인이면 무조건 실수하는 발음 10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깊은 감사드리며, 이번에는 한국인이면 무조건 실수하는 나라 이름 발음 10개를 준비해봤습니다. 여행을 가거나 외국인에게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등을 물어볼 때 정말 유용하겠죠? 아, 그리고 이번 영상 끝에도 새로운 이벤트와 함께 지난 영상 이벤트 정답과 우승자가 공개되니까요. 꼭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큰 나라인 아르헨티나는 우리가 아는 것과 영어 발음이 너무 달라서 정확한 발음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르헨티나의 정확한 영어 발음은 Argentina입니다. AR는 R 발음이 나요. gen은 gin giun ti는 t te na는 나 모음 i에 강세가 있기 때문에 티 를 제일 강하고 길게 발음하세요. 이렇게요. Argentina Argentina 그럼 같이 발음해 볼까요? 예문으로 세계에서 가장 맥주를 많이 마시는 나라로 알려진 벨기에의 정확한 발음은 벨줌입니다. BEL에 있는 모음 E에 강세가 있기 때문에 BEL을 좀 더 강하고 길게 발음하세요. BEL G-I-U-M에서 G는 G 발음이 아닌 Z 발음이 나요. 그리고 모음 IU를 하나의 모음으로 보시고 강세가 붙지 않기 때문에 입에 힘을 빼고 Z-I-M 이라고 발음하시면 돼요. Z-I-M BELGIUM BELGIUM, BELGIUM 아니에요. BELGIUM 그럼 함께 말해 볼까요? BELG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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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ve you ever been to BELGIUM? 축구 그리고 쌈바 하면 브라질이죠. 브라질의 정확한 영어 발음은 브라질입니다. 이 단어는 강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강세가 단어 뒤쪽에 있는 모음 I에 있기 때문에 Z-I-L을 좀 더 강하고 길게 발음하세요. ZIL Z의 Z 발음도 잘 살리시고요. ZIL 모음 A는 강세가 붙지 않기 때문에 A 발음이 아닌 입에 힘을 뺀 U 발음이 나서 B-R-A를 브라가 아닌 브로 가볍게 발음하세요. 브 브라질 브라질 아니에요. ZIL 을 강하게 브라질 브라질 그럼 같이 발음해 볼까요?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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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e never been to Brazil. 세계에서 가장 긴 나라로 알려진 칠레의 정확한 영어 발음은 Chile 입니다. C-H-I는 치가 아닌 츄 로 발음하세요. 츄 맨 마지막에 있는 모음 I는 에 발음이 아닌 이 발음이 나서 L-E를 레가 아닌 리 로 발음해요. 리 강사는 모음 I에 있기 때문에 치 를 좀 더 강하고 길게 아시죠? 칠리 그럼 함께 발음해 볼까요? 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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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리와 발음은 같지만 스펠링과 뜻이 다른 단어가 두 개나 있어요. 바로 칠리 C-H-I-L-L-Y 쌀쌀한 추운 그리고 칠리 C-H-I-L-I 고추 칠리가 있습니다. 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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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세 단어 모두 발음은 같지만 다른 의미라는 점 잘 참고하세요. 만 7,5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동남아시아의 섬나라 인도네시아의 정확한 영어 발음은 인도니저 입니다. I-N 은 인 도는 도가 아니라 입에 힘을 빼고 르 로 발음해요. 르 N-E 는 내가 아니라 니 로 발음하세요. 니 그리고 강세가 모음 이에 있기 때문에 니 를 좀 더 강하고 길게 발음하세요. 니 그럼 같이 발음해 볼까요? 인도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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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na travel to 인도니저 피자, 파스타 하면 바로 떠오르는 나라 네, 이탈리아죠. 이탈리아의 정확한 영어 발음을 알아볼까요? 바로 Italy 입니다. 맨 앞에 오는 모음 I 는 E 발음이 나고 강세가 있어서 좀 더 강하고 길게 발음하세요. E T 는 모음 I 와 A 사이에 있죠. 이렇게 T 가 모음 사이에 있으면 T 발음이 아닌 르 비슷한 발음이 나요. 그리고 T 바로 다음에 오는 모음 A 는 강세가 붙지 않기 때문에 A 발음이 아닌 입에 힘을 뺀 으 발음이 나요. 그래서 T A 를 타 로 발음하지 않고 르 로 발음해요. 르 대강 따라 할 수 있겠죠? 그럼 함께 말해볼까요? 이탈리 아주 훌륭해요. 예문도 말해볼까요? 유럽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 포르투갈의 정확한 발음은 portugal입니다 p-o-r, for 모음 o의 강세 같기 때문에 for를 좀 더 강하고 길게 발음하세요 for t-u는 to 발음이 아닌 ch 발음이 나요 강세가 붙지 않기 때문에 짧고 가볍게 발음하세요 g-a-l은 gal이 아닌 입 전체의 힘을 빼고 g-l portugal portugal 아니에요 portugal portugal 그럼 같이 발음해 볼까요 portu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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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e-d-en 으로 말하는 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 저 역시 정확한 발음이 입에서 바로 나오기까지 많은 연습이 필요했는데요 강세에 신경 써서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하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강세가 첫 번째 모음 e에 있고 e 발음이 아닌 e 발음이 나서 s-w-e-를 s-w-e-가 아닌 s-wee 발음이 나요 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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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강세가 붙지 않기 때문에 입에 힘을 빼고 d-e-n 세계적인 휴양지가 밀집해 있는 환상의 섬나라 필리핀의 정확한 발음은 The Philippines 입니다 The USA, The Netherlands처럼 필리핀 앞에 the가 붙죠 The, TH 돼지꼬리 발음하실 때 혀를 윗니와 아랫니 사이로 살짝만 내밀며 발음하세요 The, PH는 F 발음이 아닌 F에 F 발음이 나요 그래서 PHI를 P가 아닌 F로 발음해요 네, 강세가 모음 I에 있기 때문에 F를 좀 더 강하게 발음해요 L, I는 입에 힘을 뺀 르, 리가 아니에요 강세가 붙지 않기 때문에 모음 I가 E 발음이 아닌 입에 힘을 뺀 으 발음이 나요 으, 르, 르, P, P, I, N, E, S는 Pins 네, 끝에 있는 S는 Z에 Z로 가볍게 발음하세요 Pins The Philippines The Philippines The Philippines The는 가볍고 짧게 발음하세요 The Philippines The Philippines The Philippines 그럼 같이 발음해 볼까요? The Philippines The Philippines The Philippines The Philippines Is it safe to travel to the Philippines? 벌써 마지막 열 번째 나라네요 쌀국수, Pho 하면 떠오르는 나라 네, 바로 베트남이죠 베트남은 우리가 하는 발음과 많이 달라서 영어 발음을 처음 듣고 못 알아드는 경우도 있어요 베트남의 정확한 영어 발음은 Vietnam입니다 V, R, V 네, V에 V 발음을 잘 살리시고 윗 입술과 아래 입술을 붙이면 안 돼요 B가 아니에요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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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E, T는 at 네, T에 T 발음이 나지 않아요 At N, A, M 남 네, 모음 A에 강세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길게 발음하세요 남 V, V, N, A, M V, N, A 네, 좀 생소하지만 함께 발음해 볼까요? V, 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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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are the best places to visit in V, N, A V, N, A 여기까지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나라 이름 열 개를 알아보았는데요 이 열 개의 단어와 예문들을 자신감 넘치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하는 거 잊지 마세요 이처럼 한국식 발음에서 벗어나려면 영어 소리를 어떻게 만들고 고치는지 기본부터 확실히 익히셔야 해요 저희 개구리알 영어스쿨 gogoges.com으로 오시면 제가 가장 기본적인 발음기호부터 어떻게 소리내야 하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고 원어민처럼 자연스럽게 말하는 비법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기초부터 탄탄하게 다지고 싶고 잘못된 발음 습관을 확실하게 교정하고 싶으시면 제 발음 강의를 꼭 찾아보시길 바래요 지난 이벤트에서 움짤 GIF를 어떻게 발음하는 것이 맞는지 질문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벤트에 참여하셨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답은 바로 2번 GIF입니다 실은 원어민들 사이에서도 GIF가 맞다 GIF가 맞다 의견 칭돌이 참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GIF를 만든 장본인 스티브 윌하이시 직접 GIF는 GIF로 발음된다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GIF가 아닌 GIF라고 자신있게 발음하세요 그리고 이벤트 우승자는 언제나 랜덤으로 뽑는데요 이번 이벤트 우승자는 바로 신하나님과 돌풍님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아래 더보기란과 대댓글에서 상품 수령 방법을 확인해 주시길 바래요 이번 이벤트 질문은 짤을 영어로 이렇게 쓰는데요 이 단어는 어떻게 발음할까요? 1번 미미 2번 매매 3번 밈 4번 맴 네 이번에도 정답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두 분께 제가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답과 이벤트 우승자는 다음 강의 영상에서 공개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See ya!